3. 5. 5. 5. 형 며칠 전에 DR 형이 나한테 슈가로 단공하재요 슈가로 단공하자고? 슈가로 단공하재 단공을 FF같은 데서 그냥 해버린... 진심이냐고 창석한테 전화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래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거야 한번 전화해봐요 너 언제 얘기했는데 3일 됐어요 알겠어요 2. 3. 3. 아 지금 화나 담네 3. 4. 5. 5. 5. 5. 5. 5. 형 요즘 무슨 작업해요? 레즈번 작업합니다 베이스 베이스 아니에요 너 아니야? 근데 이 커피 여기면 팬이 먹은거 아 주환이 키 크지? 그리고 영택이 있는 신발을 보니까 이제 패션이 조금만 더 발달하고요 기부스라고 누군이 안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업무 오셨다 업무 우리 업무 오셨어 이거? 네? 찢고 있는거야 찢고 있어 오빠 이게 안 만져가는데 다 손봤어 아니 스테이프도 없더라고 조회가 나나 좀 빡세 이거 이거 앞에 뭐였지? 갑자기 이틀 맞춰버려 나는 사실은 이거 터지지 않으려고 그랬어 바로 에브리싱 들어가려고 그랬지 아니 그냥 하자 그냥 좋은데 해보자 애플 해보자고 아 나 앞에만 했어 나도 그런데? 다시 애플 한다고? 아 나는 이거 이틀으로만 생각해서 일화한거고 알았어 정리 정리 근데 형도 왜 이렇게 형도 이렇게 먹고 가는데 시끄러운거 야 일부러 너 먹먹하게 너 잘 들으려고 먹먹하게 한거야? 내가 먹먹하게 되게 답답하겠네 이거 방향이 이래서 형 기타 줄까요? 어 몇년만에 목소리를 들으세요 해볼게 나 뭘 먹어 에브리싱? 와우 귀에서 볼 때 띵 소리나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형은 두컬만 엄청 크거든요 아 진짜? 에브리싱 해야지 에브리싱? 너는 같이 상몸좌해요 엔젓스 멈췄다 갔었을거 같아 원래 멈췄어 아 내가 카운트저로 들어왔어 거기 성장하자 아니 깜짝이야 하하하하 형이 요즘 앨범도 그쳐나 그래 야 공통이 한번 맞춰가 아 그냥 자식 언니 하나 세 번 아 아 목이 샀어 아잇 아 재밌다 아잇 아 목이 샀다 여기서 더우면 공연장에서 죽었네 아 재밌어 누가 안 힘든거 골라 아이 다 다 안 힘들어요 너 왜 그렇게 웃냐 난 좋아요 에브리싱 심플 텔레 해봅시다 에브리싱 심플 텔레? 와 방식도 세게 아 너무 힘들어 왜 자식이 있다며 아니 이거 이거 두 번 부르니까 힘들어서 야 야 야 나오자 네 오우 뭐 없으면 저런 애들 있어 그렇지 이 정도면 WER 소금을 하실까? 오케이 나는 부담 없지 어 오오 아니요 이건 안 먹고 싶지 않니 내가 진짜 부담이 없지 하하하하 반성 어? 바퀴 뭐라할래? 바퀴리 바퀴리 아 배가 거프긴 하다